저에게 학굼이란 성장의 위기입니다. 아직까지도 매주 부담이 되긴 하지만 팬압들 앉아서 찬양하는 것보다 일종하면서 거기에 많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. 아이들 못만을 먹고 너무 행복하고 꿈 같은 것, 학굼! 학굼은 저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다시 집에 와서 씻고 꿈속에서마저 생각나는 것입니다. 정말 잘했다. 힘들 거지만 잘했다. 잘한 선택이다.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서 스스로 기쁘게 찬양하고 영작은 연매들을 맺어갈 때가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 다들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던지 딱 꿈 참여! 사랑하시던 건 사랑하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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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